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넘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나는 거풀인 하이안국사 오늘의 문제 2월 13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은 이러한 순서대로 올케 나으론가 얘기했는데 역대 정부의 통일의 노력을 다뤘네요. 이거는 기본적인 키워드만 알면 되니까 빠르게 풀게요. 근데 아마 이걸 헷갈리신 분들은 가르 제일 어렸을텐데 민족자전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선을 발표했다. 얘가 제일 어렸거든요. 이거는 1988년에 노태우 정부씨가 발표한 그런 거거든요. 거의 집권한 직후에 사회주의 국가 및 북한과 통일 교류를 모색한다면서 사회주의 국가 중국 헝가리 소련 이런 국가도 교류하고 특히 북한과 남북기본합에서 유엔 동시가입 등의 통일 교류 같은 걸 한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거의 그 기원이 나왔다 보시면 돼요. 남북이상궁도 상봉행사를 처음으로 연 거는 전두환 정부고요. 1985년 그리고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씨기예요. 만약에 개성공단을 아예 세웠다 착공했다 이런 맥락이 나오면 노무현 정부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순서는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정부 순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오늘의 문제의 경우에 5번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4번까지만 해산한다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2번 가나사이식이 있다고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뤘던 문제네요. 그냥 가볍게 다룰게요. 자 보시면 연계소문을 죽인다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소문이 먼저 선빵을 막기 전에 왕구 달려가가지고 건무 그러니까 영유왕을 시해한 다음에 아들인 보장왕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642년에 연계소문의 정변입니다. 근데 아마 가의 사료를 그나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나의 사료를 좀 모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연계소문을 죽고 아들 남생이 막리가 되었다는데 남생이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깽파에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고구려의 지배층이 내분이 발생했다는 흐름이거든요. 이로 인해가지고 당시에 고구려가 멸망하는 배경이 됐어요. 이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당시에 고구려 지배층끼리 서도 나 왕할 거야 싸우고 자빠지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 사이가 안 좋겠죠. 그래서 핵심은 고구려 멸망의 배경 시점이니까 그 이전에는 어쨌든 백제가 있었고 백제가 멸망했었고 백제의 부흥운동이 발생했었는데 그 흐름상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래서 복신, 도침, 부여풍은 백제의 부흥운동의 대표 인물이고 백제의 부흥운동이 실패하니까 이제 슬슬 고구려 멸망한 조짐이 보였다.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했어야 이 문제 쉬웠어요. 안 그랬으면 좀 2번 같은 거라던가 5번 같은 거에 낚이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아래 사진에 문화유산 관련된 역사도 사실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슬슬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건축물이라던가 문화유산 유형을 푸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일단은 실전 기출에서는 어차피 문화유산, 특히 건축물의 한정에서는 여기 이게 부석사 무량수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주기는 줘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한 번쯤은 가볍게 살펴보시고 솔직히 그것 자체보다는 각 건축물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먼저 외워보시라는 게 요점이니까 그걸 잘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부석사 무량수전이니까 1번. 다포양시 건축된 거는 성불산 응진전 내부에서 지치심취 요청을 가능한 건 청주 흥덕사 건축물 내부에 소조열외 자상 소유 그래서 이 부석사 무량수전 내부에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외 자상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충청남도 예산 위치한다. 이게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영주지역에 위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마지막. 4번. 아래 사진에 문화유산 관련된 역사도 사실로 가장 적당한 걸 보냈는데 자 이거는 바래의 영광탑이에요. 거의 바래의 유일한 전탑. 다른 말로 벽돌탑이니까 그것 좀 외워두시고 볼게요. 1번. 서울 종로지역에 위치했다. 자 이거는 중국의 만주지역에 위치했고 종로지역에 위치한 거는 조선 세도시에 건립된 원각사디 시중 석탑입니다. 바래의 유일한 전탑. 아까 제가 말했죠. 바래의 유일한 벽돌탑이라고. 정답은 2번이고요. 상국시대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목탑연식을 반영한 거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고 평제탑. 평제탑은 말 그대로 백제를 평정한 탑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한 다음에 나 여기 먹었다. 기록을 남긴 게 이 평제탑이거든요. 다른 말로 정림사디 5층 석탑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의 내용은요.